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갔죠 민주당이 탈당을 했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고 그래서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병욱 의원님 2021년 전당대 동봉투 사건이 터졌고요 이게 아직 21세기에 우리 정당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큰 사건이었는데 구정부패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까지 나타나서 민주당이 정말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칼이고 창인데요 이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 그 권력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존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이전에 이미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난 대장동 백현동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자체가 당대표로 인해 거대한 부정부패의 일종의 복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당헌을 고쳐가면서까지 기소가 된 당대표로 당직을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당헌에 따라서는 도저히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키운 게 스스로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속고 대제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 송영길 대표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 탈당했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고 당을 새롭게 황골타퇴시켜야만 된다 맹자가요 한 말씀만 드리면 수호지심이 의의 단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게 의의 그러니까 정의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남한테 옳은 일도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또 지금 이 코인사한테가 붉어졌을 때 계속 뻔뻔하게 내로남불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 정말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다른 사람은 더 문제 있지 않느냐 당신의 죄가 어떠냐고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데 저기 저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동무소답하고 있는 거 이야말로 수호지심이 없는 거거든요 도저히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식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현관에서 입구에서 기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내리셔서 유가족들이 작은 버스에서 내리는 걸 기다려서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되게 좋게 봤습니다 본인 대통령께서 그 순간은 저는 본인이 진지하게 정말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건 저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당 얘기를 하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같이 뽑은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로 날아갔죠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대통령하고의 불화가 어떤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에 전당대회 때 저는 제3자로서 봤을 때 혹시 유승민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 참 불리할 텐데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유승민 후보가 되기 어렵게 하고 나경원 후보가 되기 어렵게 하고 안철수 후보가 되기 어렵게 저는 영향력을 했다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되는 당에서 우리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당원을 고쳐서 됐다는 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여하튼 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된 분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정의가 정의롭고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고 최근에 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생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럽죠 정의로 왔냐 무엇보다 하여튼 개별 의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안을 놓고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여하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좀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징계 절차를 두고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문위 절차를 좀 생략하고 빠른 속도로 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이 일이 불거졌을 때 꽤 오랫동안 이건 나는 투기가 아니다 그냥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의청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 그 두 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탈당을 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 내 자체 조사가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던 거죠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은 물론 검찰에서 지금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코인 투기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당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윤리위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그럼 지금 김남국 의원건만 먼저 하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하자면 앞서 다른 또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다른 일들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자문위원회 의견까지 다 들어서 하면 이건 검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적인 관심 공분이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스스로 좀 답을 내놓아야 된다 더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국 의원 저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한 문건을 찾아봤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만 주로 나와 있는 보도를 토대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보고 저희 어떤 징계안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어요 물론 김남국 의원 조사 전혀 안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게 제가 진상조사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압박 질문도 했습니다 자료도 일부를 낸 게 있고요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나온 수많은 의혹들이 저희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다 사실이란 전제하에 징계안을 제출했으면 확인은 해야겠죠 최소한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인데 어떤 특정 방송에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는 못하는 거고 김남국은 보인을 불러서 강력하게 질문도 하고 자료를 내도록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자료 요청해서 보고 해야죠 저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